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근입니다. 오늘은 2월 4일이고요.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다들 어떻게 설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연휴때와 다름없이 오늘 표현 두가지 배우기 전에 어제 배웠던 표현 두가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번째 표현 어제 배웠던 거였는데요. 야 근데 우리 어디까지 말했더라? 근데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정도의 뉘앙스의 영어 표현이었습니다. 영어로는요? 그렇죠? Where were we? Hey, where were we?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은 Where were we? 자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두번째 표현 너 왜 자꾸 했던 말만 반복하니? 술 먹었니? 라고 말씀하실 때 너 왜 자꾸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 정도의 뉘앙스의 영어 표현이었는데요. 영어로는 Why are you singing the same song? Why are you singing the same song? Hey, why are you singing the same song? Why are you singing the same song? 이 정도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명인 로리가 말해줬는데 같은 비슷한 뉘앙스의 문장으로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밑에 적어드릴게요. You sound like a broken record. You sound like a broken record.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고장난, 부서진 record. 레코드 판 같이 계속 똑같은 말, 고장난 판이 자꾸 튀기잖아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은 뉘앙스의 말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You sound like a broken record. You sound like a broken record.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다는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표현도 두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이겁니다.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정도의 뉘앙스의 영어 표현인데요. 첫 번째 표현은 영어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Could you lend me your ear for a minute? Could you lend me your ear for a minute? 자, 정리하면요. Could you 이제 공손하게 묻는 거죠. Could you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니? Lend me.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니? Your ear. 귀를 빌려줄 수 있니? For a minute. 잠시 동안. 즉, 뭐 직역하면은 잠시 동안 너의 귀를 나에게 빌려줄 수 있니? 정도의 뉘앙스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귀를 빌려준다는 뜻은 내 말에 귀 좀 기울여주겠니? 정도의 뜻으로 또 의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연음을 넣게 되면요. Could you lend me your ear for a minute? Could you lend me your ear for a minute? 한 번만 더 해보면요. Could you lend me your ear for a minute? 자, 이 정도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잠시만요. 오늘 배울 두 번째 표현은 이겁니다. 이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약 정도의 뉘앙스의 영어 표현입니다. 야, 그건 모를 일이지. 정도의 뉘앙스의 영어 표현인데요. 되게 쉬워요. 영어로는 You can tell. Hey, you can tell. Nobody knows. Nobody knows. You can tell. You can't 하신데 강세를 can't 이렇게 넣으시는 게 아니라 You can 이렇게 좀 뒷부분에만 강세를 넣으시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You can tell.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 정도의 뉘앙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뭐였죠? 그죠? 음, 잠시만요. 제가 까먹었어요. 어, 죄송한데 그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정도의 표현. 공손하게 하실 때요. 영어로는 Could you lend me your ear for a minute? Could you lend me your ear for a minute? Hey, excuse me. Could you lend me your ear for a minute? 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표현. 야, 걔가 시험에서 컨닝을 했을 리가 없어. He would never cheat on a test. He would never cheat on a test. 그러니까 딱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말. 그건 모르는 일이지. 네가 걔를 어떻게 하니? 그건 모르는 일이지. 영어로는요? 그렇죠? You can tell. Hey, you can tell. You can tell.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표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자, 꼭 오늘 표현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대건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